시간은 어쩐 일이세요? 가출 잠깐만요 센터도 싱글이죠? 싱글 아니어도 돼 더블로 아니다 스위트룸으로 좀 고객님이 직원 찬스로 스위트룸 예약하는가 간간히 좀 눈치해 주시던데 몰라 그냥 줘 겁나도 없이 박범으로 일하는데 이런 혜택도 못 누려? 그건 인정 그럼 진짜 스위트룸 드립니다 저는 뒷일은 책임 못 져요 그래라 가자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? 이것은 뭐야? 직원입니다 그다음 한 장씩 난 여기에 온 적이 없는 거요 여기 708호에 난 온 적이 없는 거라고 당신들도 다 본 적도 없는 거고 반부를 누르면 당신들 인생 고달 빠지는 거야 뭐예요? 색 어디세요? 아기야 고마워요 근데 저 아저씨 나온 방에서 뭔 일 난 것 같은데요? 봐봐 강백코 딱 걸렸어